하이리랑 이거 한국에서 먹는 한라봉을 여기서 먹고 있죠. 그죠? 한라봉이에요. 어저께 그 꼬맹이들 한라봉 먹은 거 봤지? 애기들 한국에 가가지고 응? 한국에 가가지고 이거 귤 되게 많이 이걸 한라봉이라고 그러는데 됐어? 응 요렇게 생긴 거 네 그리고 어저께 밤에 만들어 온 이거 역시 맛있다고 엄마가 다 먹었어 자 요거 콩만 쪼끔 먹어 그러면 한라봉만 먹어? 응 그래 맛있다 그죠?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 주셨죠? 사이리 먹으라고 음 또 이거 키위도 있는데 이게 키위보다 이게 지금 키위나 아까 조금 먹었으니까 이제 한라봉 밥 먹고 뭐죠? 동생유에서 연주해 주고 미역국? 어 노래해 줬지 동생 안 먹었고? 응 이거 안 미역국? 그렇지 안 먹었네 먹어야지 미역국 밤밖에 안 먹었어 그래도 이거 많이 먹죠? 코가 나왔어요 코 좀 닦아야죠 응? 코 닦고 응? 코 닦고 응? 또 하나 또 와 이것도 맛있겠다 그죠? 이거 껍질도 먹으라는데 응? 껍질? 어 껍질도 달여 먹으면 감기에 좋대 달여 좋대? 감기에 좋대 응 응 응 이거? 이거 말이야? 응 이거는 안신데 말랐어 말랐어? 응 그래도 안신 맛으로 말라가지고 쭈글쭈글해 다 먹어 안신니까 응 니가 다 먹어도 되겠다 안셔서 껍질이 쭈글쭈글해요 안신니까 얘 좀 봐 이래 담아 자 쭈글아 이런거 다 뜯어먹어 응? 뜯어먹어 안 뜯어먹어도 돼 가위라 그것도 좋대 네 응 바이하고 한라봉 많이 잡수세요 우리나라 제주도 귤이죠 아이 이거 가 가